제가 음악 한 번 보내드려요. 생유빈이 감사해. 뭐야? 노래라는 거야? 막걸리 끝이 한 거 아니었어요? 너네 관심 없는 거 아니지? 햄탕이야, 햄탕. 야, 너네 관심 없는 거 아니지? 얘들아? 울림을 좀 높여줘, 잘 안 들려. 안 들려, 근데. 기다려봐, 지금은 A파트라서 잔잔스란 말이야. I love you.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, 뜨거운 물. 야! 왜? 정말 지금 이 분위기, 이 로맨틱한 시간에. 그래, 너무 돼. 부대찌개가 더 중요해. 달라진 줄 알았어. 그러니까 요가야, 요가. 요가 타이밍인 것 같아. 요가 좀 해, 요가 좀. 그리고 여기다? 너네가 지금 이거에 감이 없다면 기다려봐. 노래를 조금. 신나는 노래를. 알았어, 기다려보라고. 지금 되게. 이 언니의 감성을 이해를 못 해주는구만. 이거에도 안 넘어간다면 비장의 무기가 있어. 계란을 몇 개 넣는 거야?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. 어. 나 넘어갔어. 기다려봐. 계란 후라이 두 개씩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요. 폭식이네, 우리. 아, 너무 옛날 사람이야. 아, 너무 옛날 사람이야.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 안 나? 가요대전, SBS. 거울노래잖아. 넘었다고. 춤낸이 가고 있어. 이러다 화이트 틀겠어. 취하셨어요. 자아이 자꾸 튀어. 우리 그때 막 춤추지 않았냐? 이게 뭐야? 이런 춤은 아니었던 게 확실해. 아, 웃겨. 그치. 일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우리 옛날에 느낌이 틀렸다. 춤추는 게.